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터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이 주도해 향후 4년간 전국 83만 6천여 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으로 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 3천 가구가 공급되며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 6천 가구 중 약 57만 3천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천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국토 이슈리포트 제34호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시장에서 버블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 지수를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의 버블 지수는 각 1.54로 서울은 소폭 하락했고 세종은 상승했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독 4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총 6,209건으로 전월 대비 23.64%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곳은 0등폭으로 전월 대비 96.39%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주를 이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과 공공택지의 신규 지정이 이뤄질 방침이고요.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의 대다수가 분양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도구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5번째 대책도 또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요. 최대다, 최소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자주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슈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만큼 또 이렇게 최대 공급량이다,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사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또 당면 과제들이 또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번에는 이제 나온 대책들,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자면 약 한 83만 가구 정도가 지금 됐고, 서울 쪽만 하더라도 지금 32만 정도가 이제 되겠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상당 부분 거의 80% 이상을 또 이제 분양 쪽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좀 공공임대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분양 쪽으로 또 방향을 선회한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건 쪽, 공공재개발 쪽에서 이제는 아예 공공이 그냥 그 수용을 해서 주도를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또 그 포인트가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는 바로 이 최소 부분. 자, 지금까지 계속 뭐 인허가 물량이 뭐 역대 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뭐 입주 물량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자,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간 누적됐던 것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또 뭐 최대 공급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뭐 3년 동안은 이제 회복하려면은 뭐 그건 어쩔 수밖에 이제 없는 뭐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 최대 상승폭이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최대 뭐 그 공급량이다. 또 뭐가 안 되면 최소 또 입주량 공급량 뭐 최소 인허가 물량이다. 뭐 이렇게 지금은 좀 울퉁불퉁한 그런 뭐 그 좀 그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이렇게 뭐 정부가 좀 그 좀 빠르게 이렇게 또 안 되면 이번에 또 많은 물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 포인트죠. 지금 계속 뭐 작년 5, 6대책 때도 사실 공급 얘기를 했었었고 8, 4대책 때도 공급을 얘기를 했었었고 올해 들어와서도 뭐 대통령도 뭐 공급 얘기를 했었고 계속 공급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장이 그 공급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는 거죠. 아, 이게 실제로 이게 공급이 되는 게 맞아? 자, 이런 신뢰를 못 갖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 보자라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경기나 뭐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 전체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공급책이 나온 게 어쩌면 이 상승 랠리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빠르게 또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금 아파트 값이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0.15%인데 이게 또 1년 만에 또 최대 또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일반 아파트하고 재건축 아파트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면 지금 일반 아파트가 0.13%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0.28%니까 일반 아파트보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 이번에도 정비 사업 통해서 약 한 9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건축 쪽은 이번 공급 대책에 보면 완화책이 나올까도 했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거는 완화책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공공이 주도해서 실제로 공공이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공공재건축 방향으로 하든 공공주도하는 방향으로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실효성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무조건 다 정부 소관이 다 아니거든요. 또 대부분이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 소관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4월에 있는 또 보궐선거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향은 이렇지만 또 지금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재건축 관련해서 국토부 쪽에서는 안 해줬지만 또 서울시장이 이제 그 또 어떤 정책들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기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금 공약들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들 지금 여러 가지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뒤섞인 상황들에서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재건축 쪽은 일반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무려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그래서 지금의 상승률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쪽에 특히나 지금 강남 쪽에 있는 뭐 압구정이라든지 잠실 쪽 이런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끌어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서울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기하고 인천 쪽도 지금 뭐 올해 들어서면서 특히나 지금 GTX 노선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GTX가 지나가는 쪽에 지금 뭐 창릉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쪽 역사 얘기가 없다가 지금 작년 말에 지금 창릉 쪽에 GTX 역사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쪽도 지금 좀 또 많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 뭐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 4호선 연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 쪽에서 경기나 인천 쪽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들이 수도권 쪽으로 지금 연결되는 이런 연장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하고 인천 쪽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0.18%니까 퍼센트만 보면 지금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죠. 상승률 자체는 지금 높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도시 쪽도 그렇죠. 지금 신도시 쪽들도 계속 지금 상승들을 보이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아직까지 물론 오늘 나온 이 공급책들이 경기나 지금 인천 쪽, 지금 신도시 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렇지만 오늘 나온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어떤 또 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경기와 인천, 신도시 전체 다도 상승 쪽에 지금 무게감이 계속 실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지금 경기 지역 쪽이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지금 124.3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역대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수급지수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 쪽이 부족하고 수요 쪽이 훨씬 더 지금 많다라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매물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 올 초가 되면 지금 뭐 6월 지금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그것도 또 아니고 자 이번에 나온 공급책들도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되지 않았고 자 실질적으로도 이게 언제 공급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그 시간적인 텀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발을 계속 한다는 거는 보통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그것이 또 개발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급을 하려고 하면 또 그쪽에다가 지하철을 또 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광역급행 철도를 지금 특히나 이제 올해 지금 GTX 디노선이 또 이제 발표가 되면 그 GTX 디노선을 따라서 또 많은 호재들이 쏟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수도권 전체 다가 들썩들썩 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서울 안에서는요 3.3제곱미터당 지금 평당 지금 1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정말 야 우후죽순 그렇죠. 뭐 비온 뒤에 막 정말 그 대나무 순이 쏟아나듯이 그냥 처음에는 아크로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그 84제곱에다 33평 요게 34억에 거래가 되면서 야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거래가 된 게 맞냐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야 이게 평당 1억이라는 게 말이 돼? 자 이랬던 게 지금 1, 2년 전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뭐 지금 1억 이상이 이제는 뭐 대부분이 자 지금 강남 쪽에서 지금 38곳이 지금 38개 단지가 이미 뭐 그 평당 1억이 지금 넘었고요. 지금 서초 같은 경우도 23개 단지에서 이미 평당 1억 넘는 평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곳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평당 1억 넘어가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작년 한 해 평당 1억 넘게 거래됐던 것들 총건수가 무려 790건이 넘어가는 자 이제는 뭐 평당 1억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이제 올라간 곳을 보면 지금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 1단지 얘기죠. 자 여기에 지금 전용 56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17평이라고 하는 지금 저 아파트가 물론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주가 되고 물론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되는데 기대감이 가장 뭐 높은 곳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7평짜리 아파트가 30억 9천 5백의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이야 정말로 어마어마하긴 하죠. 지금 평당으로 따져본다라면 거의 한 1억 8천 정도가 되는 자 개포주공 1단지가 2019년 1월만 하더라도 이게 그때 20억 7천의 거래가 됐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17평짜리가 지금 뭐 20억 7천의 거래가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이 되면서 무려 30억 5천의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년 만에 무려 10억이 올라서 2019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또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뭐 그렇죠. 뭐 또 작년에 또 30억 9천 5백까지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평당 1억이 아니라 뭐 평당 1억 2천 3천 쭉쭉쭉쭉 계속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안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텔이다라고 하면 아파트하고 이제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주택법상의 건축물이 아니고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이제 등기는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파텔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곡동의 타워펠리스 얘기인데요. 지금 도곡동의 타워펠리스가 최근에 지금 전형 180제곱매가 무려 또 3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1억 5천의 거래가 되면서 또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텔들까지도 계속 지금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인허가 감소에 따른 지금 공급 부족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또 공급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작년에 서울 인허가 물량이 한 5만 8천 가구 정도인데 이게 11년 만에 가장 지금 낮은 수치였어요. 전국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도 46만 가구인데요. 이번에 뭐 80, 지금 3만 가구가 지금 뭐 쇼크 정도다라고 하는데 2015년만 하더라도 거의 76만 가구가 공급이 됐었거든요. 자 근데 76만 가구 공급됐던 게 2018년에 한 50만 가구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40만 가구 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보다 46만 가구다 보니까 작년 기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의 2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5년 평균에서는 거의 28%가 감소돼서 3년 동안 누적 공급 부족했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공급 대책이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2만 8천 가구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18년 7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니까 그만큼 미분양에 대한 재고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 2인 가구 지금 급증하면서 이번에도 뭐 지금까지 공급 안 부족하다더니 왜 공급 대책 내놨냐 이렇게 기자 질문에 뭐 가구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특히나 지금 1, 2인 가구가 2030년까지 연평균 지금 25만 가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1, 2인 소형 주택 재고가 지금 수도권에 한 50만, 서울로만 봐도 약 한 38만 가구가 지금 부족하다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번에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자 소형 기본 건축비가 현행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올려야 이 공급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 출발부터 안개 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다 보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부 재개발 이제 후보지들 흑석 2구역 같은 곳이죠. 자 이런 쪽에서 인센티브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죠. 자 2차 컨설팅 공모압 등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찬바람 여전하고요. 자 그래서 공공재개발 4만 가구하고 공공재건축 5만 자 이번에도 서울 안에서 지금 9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지금 기존에 발표했던 이 공급량하고 지금 같은 수치거든요. 자 그러면 개발 방식을 바꿔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겠다. 뭐 아예 뭐 공공으로 진행하면 재건축 부담금 아예 뭐 그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또 2년 뭐 실거주 면제해 주겠다. 자 이런 인센티브안들이 또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지 이것은 또 차츰차츰 보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또 언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그것까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또 부동산 시장 공부를 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잘 닦여있는 포장 도로를 지나는 것처럼 안전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1대1 무료 상담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에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망을 살펴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무료 1대1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02-315-3에 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체크 시간에는 어떤 지역 가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대표님과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테를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2천 5백만 원에서 2억 3천 3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요즘 뭐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시장에도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동구 길동에서 찾아볼 텐데 여기 보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뭐 아까 뭐 그 좀 얘기했듯이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지금 1인 가구가 1년에 지금 25만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서울로만 봐도 약 한 38만 가구가 지금 주택재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뭐 많은 공급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만큼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강남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뭐 33평형 이런 것들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뭐 20억 30억 되는 걸 어떻게 선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도 1인 가구들이 그렇게 뭐 방 3개 4개 있는 이런 거를 사실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에게 있어서 아파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도 바로 강남 4구 그러니까 지금 뭐 강동구 뭐 그까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지금 4개 해서 강남 4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동구가 뭐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동구 쪽으로 가볼 텐데요. 자 아무리 강동구가 뭐 강남 4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세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역세권도 그 강동구 안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그런 역세권 쪽으로 가볼 텐데 바로 강동역이 되겠습니다. 뭐 강동구의 강동역이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이제 뭐 초역세권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곳이 바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이런 시절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스타벅스라고 하는 뭐 이런 우리가 수세권이라고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또 공원이라든지 많은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원하는데 바로 그런 곳들이 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들인데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 아파텔 1인 가구 아파텔이 바로 대로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자 더더구나 강동구는 지금 강동산업업무단지 뭐 첨단업무단지 고덕 비즈벨리 지금 많은 일자리들 우리가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수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강동이 왜 여기가 무슨 강남이냐 자 보시면 올림픽공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강동역 같은 경우에는 잠실하고 그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또 많은 이미 뭐 롯데월드몰이라고 해서 롯데업무타운 있죠. 또 바로 그 옆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또 현대글로벌 빈센터라고 하는 지금 또 GTX A노선, C노선이라고 어마어마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잠실 생활권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둔천주공 이제 12,000세대 지금 어마어마한 그렇죠.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 둔천주공이 또 재건축이 올해 이제 또 다 가시화되죠. 자 중앙보험병원까지 이미 구호선 들어와 있고 자 여기에다 강동 첨단업무단지 또 150개 기업이 들어오는 고덕 비즈벨리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강동 일반 산업단지까지 또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다가 천호 유타운 쪽도 지금 뭐 들썩들썩합니다. 뭐 40몇 층짜리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성내 유타운 쪽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결국 강동역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오제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대로변 상업적이니까 생활 인프라도 잘 돼 있는 데다가 길동자영생태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올림픽공원까지 공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1인 가구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의 강동, 길동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원룸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자 일단 뭐 키워드로 챙겨드리면요. 강남 4구 개발오제 일자리 역사권 4박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지하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5호선, 8호선, 9호선 여기에 따라서 잠실하고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강남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입니다. 물론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은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대로변 상업 지역의 그것도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따끈따끈한 또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중요하죠. 뭐 20억, 30억이면 투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2억 2,500에서 2억 3,300인데 1인 가구들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텔이 전세가 2억 1,000만 원에서 2억 1,500까지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실투자 금액을 1,500에서 1,8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당장 내가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도 월 60에서 70만 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동구 길동에서 아파트처럼 쾌적한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역에 좋은 투자처,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상담에서도 함께해 준다고 해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의 1대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도 함께해 준다고 하니까요. 0, 2에 3,153에 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잔다르크 박미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32만 호의 주택이 부지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시는 지역이 되겠죠.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대도심의 신축, 역세권의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은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시점이 바로 요즘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의 입지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강남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지역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구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일정 오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 5백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빌라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강남 안에서 빌라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텐데 위치가 논현동이라고 하니까 입지적으로 우선 편리한 게 참 많아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우선 서울과 지방의 집값의 차이 자체는 바로 일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무래도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로 인해서 집값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 그리고 핵심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전체적인 지도의 집값 상승률을 좀 살펴보시더라도 강남 4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집값이 지금도 비싸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지금의 집값이 가장 저점인 지역이 바로 강남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은 맛집 거리들 그리고 영동시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이곳에서 약속의 만남의 장소를 찾을 정도로 정말 많은 유동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정말 상권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하철 노선으로 살펴보다면 9호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신논현력 역세권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논현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또 신분당선까지 들어오면서 강남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는 교통호제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또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논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발달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논현동 자체에도 유명 먹거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도보로도 강남역 상권과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논현력에서 강남역까지는 도보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까지도 충분히 아주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위쪽으로는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 이런 서울에서도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현동 자체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주택들의 공급이 굉장히 또 귀한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또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또 논현동 근처에 이런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쪽에 강남역 상권의 역삼 쪽에 테헤란로의 고소득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언주형 라인의 의료관광 산업 벨트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오른쪽에 삼성의 국제기료 복합지구와의 접근성도 4, 5장 정거장이면 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아래쪽으로는 양재의 R&D 연구단지까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현동 자체로는 상권,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에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혹은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도 참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측면에서는 어떤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논현동의 가격 자체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반사이익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이쪽 라인의 또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최근에도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남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 이로 인해서 강남구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자체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하에 지금 진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핵심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려 120만 명 이상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강남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록복합지구의 개발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현대차 GBC라든지 아니면 잠실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이라든지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들어보셨을 현대차 GBC, 현대차 계열사가 삼성동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의 임차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강남구 지역에 선점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성센터도 지금 진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으로 도심에서 정말 거대한 지하도시가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역에서 보훈사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모두 다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되겠는데요. 주차역만 아니라 KTX, 버스노선 52개,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위례신사선 이렇게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되겠는데요. 지상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을 구축을 하면서 주거 환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통 환승 구간이 아니라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놀거리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곳으로 변모를 할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노년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호선 라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노년동 자체도 9호선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노선인 신분당선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블역세권을 형성을 하면서 강남구 내에서도의 입지를 정말 탄탄하게 굳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신사역까지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용산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용산까지 국제업무지구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의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탁월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신분당선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이미 갖춰진 동네로 느껴지지만 정말 아직도 개발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강남구 노년동입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를 원한다면 1.5룸 다세주택의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강남구 노년동 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정말 집 근처의 모든 곳을 누려보실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슬리퍼만 신고 어디든 아주 가깝게 모든 곳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노년동 자체는 정말 원스톱 라이프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노년동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또 임대 사업이 가능하고요. 노년동 자체 내에 신축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인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입니다. 방 1개 그리고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풀 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규모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5룸의 경우에는 시세가 4억 5천에서부터 4억 5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4억 1,500만 원부터 4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3,500에서 4천만 원으로 노년동의 핫플레이스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임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소개해드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했습니다. 9호선 신논현력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1.5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 일찍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서무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자체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시에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이번에는 강남 3구 좀 눈을 돌려가지고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강남권 안에서도 지역마다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양재동 쪽의 입지 매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의 매력이 다른데요. 특히나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녹지 공간을 중요시하시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 양재동 하면 양재천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내집 근처의 도보 1분 거리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다는 점. 또 양재천 하면 인근에 또 카페거리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질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구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재역도 지금 현재 더블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신분당선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이고요. 또 앞으로 양재역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GTX C노선까지 들어서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트리플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면서 교통호재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내에서 가장 또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또 경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서의 또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해서 서초구 내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고요.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이면 바로 이제 강남역의 상권 또한 또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왼쪽에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수단 자체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재동 자체가 굉장히 또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자체가 오른쪽으로는 도국대치동 하공가라든지 아래쪽에 이제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강남반 대형 개형 호재들 잠재적인 호재 자체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요. 양재동 역시나 정말 수많은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동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양재 R&D 특구론에서 젊은 층의 고소득 연구원들의 직장인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이 대부분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직장인들이 보통 연구원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또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소초대로의 정보사부지, 옛 정보사부지에 어마어마한 또 첨단 업무 복합 단지까지 들어서겠고요. 위쪽에 강남역의 업무 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역의 국제기류 복합 개발지구와의 접근성도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자리 수요가 넘쳐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이 되는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사를 가기 싫을 정도로 자연 환경까지 좀 쾌적하고 일자리도 있는 동네인데요. 입지에서 GTXC 노선이란 정말 욕심난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될 만한 호재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양재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일자리면 일자리, 앞으로도 교통호재면 또 교통호재 그리고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이런 삼박자의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양재 R&D 특구는 4개의 공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로의 지구단위 계획안을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양재역 함정거장인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를 용적률을 상향시켜줌으로써 서초도로에 낮았던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타운들, 일자리들이 더욱더 늘어나겠고요.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또 탄생이 되는 강남역 인근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특히나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의 삼성타운의 부지보다 약 2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도 노른자 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정말 높은 건물들, 업무타운들 3개가 형성이 되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상업시설이라든지 쇼핑시설도 늘어나면서 더욱더 생활 인프라가 풍족해지는 효과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C노선이 들어온다고 말했는데요. 경기 남부와 경기와 북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GTX C노선. 착공 시기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착공 초 시기 한 번 또 들려온다면 양재동에서 한 번 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재역에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역까지는 단 한정거장이면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논현동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 또 신분당선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까지도 다시 한 번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양재에서 용산까지 15분 이내로 아주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교통호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수건사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사업 자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동탄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아직 서울에서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교통은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지상부에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서초구의 주거 환경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아지고 GTX 신호선 개통되기 전에 저희가 투자를 해봐야 되니까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균형이 잡혀있는 동네로 보이는데 가격만큼은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가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양재동의 도보 1분 거리에 카페 거리 그리고 양재천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그런 양재동 또 앞으로도 GTX 신호선까지 들어서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지만 서초구 내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는 양재동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가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시세 자체는 선분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지역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3개 동으로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1개 동은 모두 상가, 그리고 2개 동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코모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은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는 강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 투자 금액이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르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5억 원이 넘지 않은 4억 원대의 매매가 그리고 실 투자 금액 2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고요. 올해는 내집 마련의 타이밍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1대1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내집 마련의 타이밍과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을 1대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에 2,668번 빠르게 전화 주셔가지고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보시죠. 박미 이사님의 정보는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대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번호 계속해서 열려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에 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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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